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2월 9일 화요일인데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밤새 아니에 주무셨습니까? 요즘 국내 증시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개인투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중간중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순서는 미국 증시 분석 그 다음에 또 특징 섹터 그 다음에 또 오늘 국내 증시 전망 그 다음에 유망한 섹터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황믿기 종목들 그야말로 나쁘지 않죠?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어제도 목표가 일수한 종목 세 종목 어려운 장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황믿기가 포착한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황믿기 포착 종목은요. 이미 황믿기 무료 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분석부터 잠깐 해드리면 어제는 미국 시장이 아주 상당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 획기적인 일이 좀 벌어졌어요. 바로 테슬라에서 1조 5천억의 치를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밀런 머스크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테슬라 차 구해볼 때 그 결제 수단으로 용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4만 4천 달러까지 이렇게 치솟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단한데 그에 따라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 물론 그것도 가격도 올랐지만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하는데 아닙니까? 반도체 섹터까지도 AMG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다 이게 그래픽 카드, GPO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테슬라는 사실 이제 이것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 테슬라의 그런 어떤 순위급적이 좋지 않겠죠. 이게 사실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도 올르긴 했죠. 음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에너지 섹터, 엑슨 모빌이 한 4%, 4.3%, 쉐브론도 한 2.5% 정도 올랐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섹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레저라든가 그런 것들, 여행 그런 것들은 좀 다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결제 수단, 페이팔 같은 것도 어제 이제 좀 급등을 했고 또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도 월트 디즈니 컴퍼니도 이것도 상승을 했네요. 좀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특징이 여기서 빅테크 관련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이런 것들은 뭐 강포압 또는 약 이렇게 마감했지만 약세로 마감했지만 이게 이제 빅테크 관련 중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눌림 또는 조정을 받는 반면에 러셀 2000지수가 있어요. 중소형주인데 2.53%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지수 완급 조절이 좀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 왜냐하면 목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 장소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한 번 증시 다시 한 번 대략 장이 끝났으니까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이거 뭐 이쪽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죠. 아까 상승으로 마감했고 나스압도 역시 사상 최고치 그리고 S&P도 역시 사상 최고치 그동안 좀 눌렀던 러셀 2000지수도 이제 키맞추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에너지 섹터라든가 뭐 이런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결제가 좀 그런 섹터가 좋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틸레이라 해서 뭐냐면은 이게 마리아나가 합법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틸레이가 16.9%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그 마리아나를 생산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뭐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플이 현대차에서 공식으로 또 공시를 했더라고요.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애플카에 대해서 뭐 그냥 논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정적인 공시를 함으로써 어제 모빌리티 같은 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가지고 계신 분들 안타깝고요. 어제 이제 보게 되면은 기아차 같은 건 15% 정도 이렇게 통종목이 그래서 또 그때 2조 8천억 정도가 이거 개인 투자자들 또 한 번 물러들어갔다. 현대차 뭐 이런 거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가슴에 푼 예리입니다. 삼성장이랑 똑같죠. 예지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억이 나오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이럴 때 매수하시려면 안 하고 어떻습니까. 이럴 때 꼭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VIP 그룹 최다 회원수를 운영하고 있고 뭐 저런 신뢰하신 분들 대다수지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 같은 거 많이 오르면은 그때서는 이제 막 매수하시면서 떠들고 뭐 애플하고 하면 뭐 기아차 얼마 간다 12만 원 뭐 이렇게 네이팅 나오고 이때 따라갑니다. 이게 현 주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 황맥기아 포착한 종목도 여러분 대략 아실 겁니다. 모비릭스 같은 거요. 이게 황맥기아 포착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달아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종목들 따라갑니다. 어제도 제가 장 마감 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 저평가 되는 종목들 황맥기아 찍어주는 종목들 잡으면 수익 날 텐데 왜 늘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요. 마음을 다스리 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우리 VIP 그룹이라든가 무방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옳는 종목들 따라다니시고 그러시면 물론 때로는 럭키하면 수익도 나지만 그때부터는 만약에 옳은 상태에서는 기회 요인보다는 리스크 요인이 많다는 것을 또 한 번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상승이 왔던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죠. 우린 이거 신규 종목 가지고 어제까지 장중 상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로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VIP 그룹에서는 적극적으로 브레이프 그룹 이게 왜냐하면 저의 밀착관리를 받는 건 이런 두 번이나 공약에서 이렇게 월등한 수익을 했단 말이에요. 장도가 안 좋았는데 때로는 손절도 합니다. 가끔 손절도 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특히 흔들릴 때 제가 흔들리지 마시라고 잡아드리고 이런 또 수익을 드리고 그때 손절도 예를 들어서 아이테라 8% 했다가 바로 또 만화했잖아요. 9%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저의 밀착관리를 받는 분들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황맥기아 포착한 종목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근 5일 동안 CS 윤드 21%, 모비릭스 두 번에 쳐서 20%, 15% 올랐죠. 세아재강, TCK 다 1차 목표가 도달했죠.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황맥기아 포착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일 추천한 것도 보시게 되면 CS 윤드, 이것은 우리가 공연 안 했지만 너무 높아서 모비릭스, TCK, 세 종목이 이 두 종목을 15% 이상 어제 같은 경우에 급도 나오고 TCK도 역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습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황맥기아 함께한다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과거에 황맥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 저도 벼랑 끝에 서서 인생 역전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늘 유망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냐. 역시 눌림을 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맥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맥기잖아요. 무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황맥기 제가 이틀 동안 무료 체험도 드리니까 황맥기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8시까지 매일 8시이면 딱 이후에 열어보면 오늘 황맥기와 포착한 종목들이 뭐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황맥기를 조금 일찍 오픈인도 시간상 하고 싶은데 이게 다른 전문가들 다른 데서 워낙 영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전략상으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맥기를 어떻게 다운받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저 이제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이렇게 친구가 되는 부분은 보시는 영상 밑에 무료 톡방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간략하게 링크 걸어왔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또 황맥기 무료 체험이 있어요. 아이폰 안 되시는 분들 아이폰 가주신 분들은 지금 아이폰을 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 PC 버전도 있단 말이에요. PC 버전에서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갤럭시라든가 그 안드로이드 그 폰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간단히 제가 이게 딱 링크까지 걸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링크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설치 누르시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다운받아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 쉽게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다운받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말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조언이 딱 나오죠. 명신사람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클릭하시게 되면 톱니바퀴 여기에 이용 안내도 다 나옵니다. 시축가에서 마이너스 한 1% 시축가에서 매수하시고 이게 다 수익률이 지금 시축가로 개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료가 지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라고 확맥기만 믿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면 최고 시스템인데 그리고 또 최저의 가격 77만 원인데 한 달에 55만 원 공탕 한 그릇값 좀 될 겁니다. 그거 다 비싸다로 그것도 그것만을 쓴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무료 체험이 끝나면 제가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프리미엄 VIP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뭐냐면 이거 제가 안 썼는데 이거 확맥기까지 함께하면서 또 저의 리딩을 받아서 문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톡방이라든가 장중 라이브 방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tnw.co.kr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월간 베스트입니다. 2020년 최우수 전문가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서울 구정 있잖아요. 3일 플러스에다가 또 5일까지 추가 보너스까지 이건 뭐 진짜 획기적인 거죠. 들으니까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 이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8시 이후에 1600-5908로 전화하시면 되고 8시 전에는 010-4340-6345 여기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운영자가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계속 이제 확맥기 앱이 런칭되기 전에는 제가 종목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수익은 VIP 클럽에서 내는 수익들이고 아까 그 확맥기 확률 보셨죠? 상당히 월등합니다.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종목은 드리지 않을까 확맥기 앱을 무료니까 다운받으셔서 8시에 딱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원 투자하세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말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특히 직장 내신 분들 아주 편안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제가 확맥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계좌도 팍팍 늘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